안녕하세요. 플렌치. 플렌치에 밥 말아먹는 플렌치. 이거 메뉴가 보겠습니다. 하우스 샐러드. 이 메뉴 이름이 무엇이죠? 플라켓뉴. 범에서 먹는 아메리칸 브레이크프스트가 어떻습니까? 사실 아메리칸 브레이크프스트가 없죠. 너무 건강해요.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대칸고에서 유나랑 먹었던게 인지가 없네요. 메뉴는 어떤 음식이에요? 나는 그저 초콜렛 케인을 하나 주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너무 당황했어. 미국에서밖에 맛볼 수 없거든. 좀 아쉬운 건 빵 부분이 많으면 좋겠는데 빵이 맛있거든. 우리나라에서 이 맛을 내는 데는 저기밖에 없더라고. 조선이 있잖아. 간혹 있어. 이 초콜렛 빵 맛이 우리나라에 없어.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라고? 이게 많잖아. 이게. 이게 맛있는 건데 이게 맘. 이거 미친만 먹을까? 안 맞아. 먹을 때 안 맞는 건 이런 거 하나 같이 먹을 때 안 맞는 거 같아. 서로 다르. 3일 동안 먹을게. 두 겹씩. 이거 누구 노래지? 누구 노래야 이거? 누구 노래 찾아볼까? 누구 노래지? 이거 아는 애 맞춘다. 뭐라 해야 돼? 바지. 바지 사장. 바지? 제인 말리카 같은 노래다. 그치? 아니? 너무 좋아 이런 노래. 이거 해줘. 이런 노래가 안 어울리는데? 그래? 그럼 어떻게 어울려? 글쎄. 그냥 근육 자랑을 해볼게. 내가 좋아하는 노래야. 뭔 노래야? Mads and Dragons. 넘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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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에서 이거 할 수 있어? 아니. 그럼 제가 이렇게 해. 아니야. 그건 좀 느려야지 맛이 나지. 느려잖아 이것도. 이거 어때? 리박자. 여기서부터 알아. 처음엔 모르고. 아 이 긴탈쪽을 챙겨서 너무 좋지 않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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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이 긴탈쪽은 어떻게 해야 돼? 표정은 어떻게 해야 돼? 표정. 뭐가 싫음을 다 지고 싶어. 표정으로. 인생의 질문을 다 지고 싶어. 표정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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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